다음은 한 주간 부산에서 있을 각종 공연 전시 소식 알아봅니다. 문화산책 오늘은 설치미술작가의 전시회, 그리고 지역작가들의 전시장으로 변신한 창의공작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거대한 풍선의 반대편에 걸려있는 부표로 만든 그네. 아슬아슬 균형을 맞추며 지탱하고 있는 모빌. 설치미술과 선몽주 작가의 작품입니다. 고무의 작력을 이용한 고무밴드 시리즈로 활동을 시작한 작가는 그동안 감천과 송도, 사하구와 금정구 등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사라져가는 도심의 모습을 작품으로 표현해오다 이번 전시에서는 어린 시절 동네 영도에서 봐오던 부표를 이용해 떠있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주는 것은 좀 아름다움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해서. 왔다 갔다 그네처럼 움직이지만 결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부표의 모습에서 무리의 꽃을 연상해낸 작가는 떠다니는 것에 대한 관심과 예정을 고스란히 작품 속에 담아냈습니다. 벽면을 따라 날아오르는 나무 풍선. 원형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하고 어색한 정체불명의 나무조각. 빨강과 초록, 정반대의 두색의 대비를 통해 한 방향을 바라보지만 묘하게 다른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폐교를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금정구 창의공작소가 이번에는 지역 미술 작가들의 전시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거꾸로 바로 보기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에는 김소영, 최아영, 강유진 등 젊은 작가와 윤필남, 김희종 등의 중견 작가 등 14명의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돼 예술을 통한 발상의 전환을 시도합니다. 놀이를 통한 다양한 실험으로 학생들의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창의공작소가 예술적 상상력과 과학적 창의력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통섭의 시험장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